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상영어입니다. 오늘은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업계에서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은 지적이고 유능하고 정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사의 지도자예요. 어떤 지도자냐? 뭐뭐처럼 보이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직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도자들이에요. 됐나요? 단 하나의 목표가 무엇이냐면요. 단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추구, 단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외골수의 추구예요. 단 기간의 이익과 주주 가치, 주주의 가치의 단 하나만을 추구하는, 즉 유일한 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대절 전체를. 미디어 업계는 우리의 사회와 세계의 문화 속에 바로 그 본질과 역할에 의해, 역할로 인해서 미디어 업계는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되겠죠. 다른 산업체보다는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된대요. 특히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즉 미디어 업계를 복수 취급을 한 거예요. 그들이, 미디어 업계가 우리의 공중파와 우리의 디지털 스펙트럼의 자유로운 사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거의 무제한적인 접근을 가지고 있죠. 우리 자녀의 마음이니까 감정이겠죠. 우리의 자녀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인 접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체보다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미디어 업계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들은 귀중한,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이니까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귀중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는 반드시 수반해야 됩니다. 진지하고 장기간의 책임을, 공공의 선, 즉 공공의 이익을 촉진시키는 진지하고 장기간에 걸친 책임을 수반해야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